와 진짜 예쁘다 머리 뭐야? 선생님은 못 사야겠다 엄마 혜연이야 가자 됐어 가자 나 가자 엄마 나랑 친구들이라고 해 산타야 할아버지가 친구나 산타님은 좀 거리감 느껴진다 혜연이는 뭐라고 했을 거야? 난 산타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원 없어? 우리 애기 초끼 위험 주세요 대박이야 네 나 나 내 늦은 아이 다 즐긴 할께요 다 놀고 있어 안녕! 부채표같아 귀엽다 귀엽지? 배고프고추 조용없어 와, 이거 괜찮다 이 아이템 이쁘다 내가 마시켰다 이거 너무 화려한거 아니야? 어 화려한거 별로 안좋아시나봐요? 근데 빗나니 뜨니깐 죽을래. 빨리 가자. 혜리도 안녕. 여기. 이러면 집에서 구입하는 중. 여기. 여기. 몰라. 어제 그 친구도 게 없는데. 뭐? 팔자. 살짝 아 우와 아 근데 너무 어서던데? 어떡하지? 앞에는 감쪽같지만 뒤로 남기면 아기 토끼녀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사이즈는 엄마예요, 엄마 아 이것도 작아 왜이렇게... 포장지가 왜이렇게 작아 이모 선물들도 막 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니까 포장지가 똑같잖아요 가지고 그냥 주려구요 티 안나게 혜리야, 이게 그렇게 재밌어? 이게 그렇게 재밌어? 어 이거 계속... 진지순이가 저거 볼라 해가지고 어 엄마 그거 돼야지 엄마 그거 돼야지 와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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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일찍 와이가 오는 중 아 사실 하나 딴다고 아랫다 또 편지 뭐 뭐 보나고싶느냐 하면 아 아 저 그냥 웃는게 아니라 조대도 무너져요 자꾸 언니가 조대도 싸워가지고 조대도 못해요 말하려고 했어 어 알았어 안녕 엄마 엄마는 화장실 응? 화장실